엑소 엑소 슈퍼주니어 엘 신화 인스템 엑소 네 트위닛스 엠웨이브 글로벌 스타상 후보 중에 수상자는 누구일까요? 아무래도 해외 팬들이 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네요 신화 축하드립니다 1세대 아이돌 스타 최장수 아이돌 신화는 11집 앨범 헛클래식을 통해 5분 중국팬원 등 온화 차트승의 1위를 기록하며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팬들에게까지 변함없는 존재감을 드러냈는데요 앞으로도 아이돌의 살아있는 전설로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신화여러분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신화가창조 팬분들께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상을 또 예전에 같이 활동했던 우리 유인씨가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엠레이 제작진 분들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더욱더 열심히 하는 네 신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해외 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해외에서 좋은 모습 좋은 활동 네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